제다의 이야기 3화는 시놉시스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메이스 윈두와 제다이 두쿠의 팀업 스토리라니 영화 클론의 습격 오프닝 장면에서 어째서 윈두가 두쿠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지오노시스 행성에서 마주친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과거가 있었기에 그렇게 서로 대화했는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임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윈두와 두쿠는 행성 렉서스 혹은 렉서스 세쿤더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다이 평의회의 일원인 마스터 카트리가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렉서스 행성은 클론전쟁 시리즈와 최근자 배드배치 시리즈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곳인데 후일 독립행성계연합 통칭분리파의 수도행성이 된다는 점에서 그 리더인 두쿠의 이야기와 꽤 재미있는 접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스터 카트리가 사망 당시 렉서스의 의원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의원을 찾아가 보지만 의원은 정작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고 제다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의원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스터 카트리를 죽인 것이 다름 아닌 렉서스의 군인들이었음이 드러나죠. 이번 3화의 스토리 구성은 기본적으로 2화의 구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패한 공화국의 모습과 그 모습에 반발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제다이 두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2화에서는 두쿠를 잘 알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콰이곤진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3화에서는 황운기 제다이 평유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꽉 막힌 메이스 윈두가 두쿠 곁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인물의 성격 대비는 꽤나 쏠쏠한 재미를 줄 것만 같았는데요. 정작 저를 당황하게 만든 요소들도 이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데이브 필로니는 제다의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 두쿠 백작이라는 캐릭터를 기존보다 더더욱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닮은 인물로 그리고자 한 듯합니다. 본 뒤 프리퀄 3부작의 새 빌런인 다스몰, 두쿠, 그리버스는 모두 다스베이더의 어느 한 부분들만을 가져와서 제작된 악당들입니다. 몰은 분노와 증오의 화신, 두쿠는 타락한 제다의 기사, 그리버스는 철가보술 두른 사륙기계라는 점에서 이 모든 인물들을 합치면 다스베이더 한 사람이 되죠. 이런 맥락에서 두쿠는 이미 아나킨과의 유사점이 정말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나킨과 두쿠의 유사성을 더더욱 부각시키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접점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두쿠는 제다의 평의회의 회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다이로 묘사됩니다. 이 점은 초반에 윈두와의 대화에서도 한 번 언급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카트리의 공석을 젊은 윈두가 차지하면서 두쿠가 질투심 비슷한 걸 느끼는 장면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두쿠는 저 시점에 이미 제다의 평의회원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쌓고 있었던 점입니다. 두쿠는 콰이곤진을 제자로 두었던 시점을 전후로 그가 기사단을 나설 때까지 힘과 지혜를 인정받아 엄연한 최고평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일원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제다의 마스터로 말이죠. 심지어 이 이야기는 그가 콰이곤진과 라엘 아베로스라는 두 제자를 받기 이전 시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쿠는 제다의 이야기 2화에서부터 이미 최고평의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연 제다의 이야기는 두쿠가 평의회의 일원이 아니며 그 자리에 오른 윈두를 시기하는 좀생이처럼 묘사를 한 것입니다. 마스터의 지위는 있어도 평의회에 앉지는 못하게 한다고 윈두에게 징징거린 아나킨 스카이워커처럼 말이죠. 두쿠는 최고평의회의 일원이 된 이후로도 외곽이나 곳곳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려고 고군분투한 캐릭터였기에 굳이 이런 설정 변경이 없어도 되었을텐데 굳이 혼란을 준 점은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액션 장면이나 두쿠와 렉서스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장면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풍스럽고 우아하되 강력한 마카시로 적들을 제압하는 전성기의 두쿠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그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절제된 동작으로 적을 베는 두쿠와 다르게 역동적이고 재빠른 바파드 검술로 적을 제압하는 윈두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더더욱 액션 장면이 멋졌던 것 같습니다. 두쿠에게 렉서스의 근이 대장은 의원이 얼마나 부패한 인물이었는지 그런 의원들이 가득한 의회를 섬기는 제다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합니다. 나일 사건 이후로 코러산트의 제다이 대사원으로 집결한 제다이는 그들이 곁에서 지켜야 했던 수도 외부의 시민들의 등 돌렸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일 사건이 종식된 이후에도 어째서 다시 온 은하계로 흩어지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더 풀려야 알겠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신 시민들을 대표하긴 해도 그 과정에 수많은 정치적인 이익관계가 얽힌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행위 자체는 억울하긴 하겠지만 제다이가 아니랬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는 유일한 제다이인 두쿠가 얼마나 용기 있고 야심만만한 혁명가였는지 그 이면에 깔린 확고한 자신감과 힘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다이의 죽음을 조사하는 내러티브보다는 아예 렉서스의 정치 상황을 조명하고 두쿠가 그곳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시리즈는 사실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얕은 작품이라서 거기까지 바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제다이 이야기 리뷰는 4화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